물레 청소년 수련관이 2017 청소년 야외체험 프로그램 우리 문화유산답사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련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등에서 진행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모형 입체 퍼즐 만들기와 같은 체험과 창덕궁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수련관 1층 접수처로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